안녕하세요. 영순튜버입니다. 오늘 병원에 들어왔어요. 아픈 곳 치료받고 들어가려고 집에 가려고 병원에 왔어요. 한 4일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러네요. 회복까지 하려면 좀 넉넉하게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. 생각보다 병원이 깔끔하고 쾌적한 것 같아요. 부천 순천향 병원이거든요. 풍경 한번 보세요. 5인실에 들어왔는데요. 공간을 상당히 넓게 주네요.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건강해져서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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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